안녕하세요 여러분 태성입니다. 섹션3 윈도우즈에서의 보쇼 프로그램 강의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처음 배우실 내용은 메모장인데 노트패드 이렇게 부르죠. 이 메모장이라는 것 말 그대로 메모를 하기 위한 기능이에요. 가겠습니다. 일단 서식이 없는 간단한 분석 이것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구요. 메모라는 게 우리가 서식이 없지 않습니까? 간단하게 메모하는 거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를 만들 때 사용할 수 있는 기본 텍스트 편집기이다. 메모장 간단하게 메모한다 그 정도 알고 가시면 되구요. 자 우리 제목이 윈도우즈 보조 프로그램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시작의 모든 프로그램에 가시면 보조 프로그램이 있어요. 바로 보조 프로그램 안에 메모장이 있다는 것도 좀 알고 가시구요. 그 다음에 실행해서 노트패드라고 입력하고 난 다음에 확인을 클릭하면 돼요. 근데 이제 문제는 뭐냐면 이 실행이 문제입니다. 실행 이 컴퓨터에서 실행이라는 거는 움직이게 하겠다라는 뜻이죠. 그래서 run이라는 게 run 그러면 띠다라는 뜻도 있지만 컴퓨터에서는 실행이에요. 그래서 우리 윈도우키 윈도우키 누른 다음에 r을 누르게 되면 실행이라는 메뉴가 실행이 되는 거죠. 이건 뭐 잠시 후에 한번 보여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실행을 좀 지우구요. 지금 윈도우키를 누른 다음에 제가 r을 누르는데요.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지만 키보드에서 제가 윈도우키 누른 다음에 여러분들 이제 보통 키보드마다 왼쪽에 컨트롤키 바로 오른쪽에 윈도우키가 있지 않습니까? 그쵸? 윈도우키를 누른 다음에 r을 누르면 자 실행이 실행이 돼요. 실행 화면이. 그러면 여기다가 아까 노트패드 n-o-t-p-a-d 그쵸? n-o-t-p-a-d-y로 됐네요. 노트패드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누르면 이렇게 메모장이 떠요. 됐죠? 바로 그겁니다. 다시 한번요. 실행. 윈도우키 누르고 r을 누른다. 그 다음에 n-o-t-p-a-d 노트패드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바로 이렇게 메모장이 실행이 된다라는 거죠. 그래서 잠시 후에 실행. 지금 여러분들이 윈도우7이라면 시작 단추를 누르게 되면 지금 저는 여기 실행이라는 게 보이지만 여러분들은 안 보일 수도 있어요. 이 실행은 나타나게 해야지만 보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아마 지금 안 나타나 있을 거예요. 그래서 윈도우키를 누르고 r을 누르셔야지만 돼요. 이해하셨나요? 자 가겠습니다. 그 다음 텍스트 파일 txt 그 다음에 유니코드 그 다음에 안시 파일 그 다음에 utf-8 이런 형식 저장할 수 있다. 자 이거는 뭐 맞다 틀리다 정도만 여러분들이 머릿속에 넣어두시면 되고요. 그 다음 윈도우7의 메모장은 64kb 이상의 문서 편집이 가능하다. 자 지금 내용이 좀 생뚱맞죠. 뭐 당연한 거 아닙니까? 그죠? 근데 예전에 안 된 운영체제가 있었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그래서 윈도우7은 64kb 이상 문서 편집이 당연히 가능합니다. 근데 혹시나 또 아 옛날이요 출제 회원들이 또 옛날 거 생각해서 아 이거 윈도우7 중요해 이거 돼 또 낼 수도 있죠. 문서 편집이 안 된다 이렇게 낼 수도 있으니까 뭐 간단히 좀 알아두시고요. 그 다음에 그 보기 상태 표시줄을 실행해서 설정하게 되면 상태 표시줄이 추가가 된다. 그리고 현재 커서의 라인과 컬럼번호 알 수 있다. 이건 뭐 여러분들은 직접 보시면 될 거고. 그 다음에 웹페이지용 HTML 문서를 만들 때 사용된다. 그래서 이 HTML이 뭐의 약자냐면요. 하이퍼텍스트 마커랭기지예요. 뭐 또 배우게 되니까 지금 신경쓰지 마시고요. 하이퍼텍스트 마커랭기지 아무튼 웹페이지 문서 만들 수 있다. 그것만 좀 알고 가시면 되고. 또 하나 중요한 게 있죠. 시험 문제에서 잘 나오는 부분인데 아까 이 메모장이 간단한 서식 없는 그렇죠? 그렇기 때문에 그림이라든가 차트 OLE 어렵죠. 이런 관련 개체는 삽입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OLE라는 게 뭐냐면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이에요. 그래서 Object라는 건 개체고 링킹 연결이죠. 그 다음에 인베딩 끼워넣다라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그림이라든가 차트 이런 거 하나하나가 Object, 개체가 되는 거고요. 그런 것들을 갖다가 링킹 끼워넣게 되면 여기다가 만약에 어떤 차트를 끼워넣다 이렇게 봤을 때요. 얘를 클릭하게 되면 그쪽으로 링킹이 돼요. 엑셀 같은 경우로 엑셀 쪽으로 바로 그런 개념이에요. Embedded 마찬가지고 그림 같은 거 끼워놨을 때 여기다가 그림 같은 거 이렇게 끼워놨다. 사람 얼굴 그리고 클릭하게 되면 뭐 그림판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되는 거 포토샵이라든가 이런 쪽으로 연결이 될 수 있게끔 할 수 있거든요. 바로 그런 것들이 Object Linking and Embedding이에요. 근데 그림판에서는 할 수 있다 없다. 없다. 이거 여러분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자 OLA에 대해서 또 시험 문제가 튀어나오니까요. 얘 단독으로만 또 좀 알고 가셔야 되겠죠. 윈도우즈 환경에서의 각종 응용 프로그램 간의 데이터 교환을 위해서 서로 데이터를 공유하는 거다. 링킹하고 인베딩하는 거 의미만 알고 계셔도 아마 금방 이해가 가실 거예요. 그래서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데이터를 수정 편집하면 데이터를 제공하는 프로그램에서 자동으로 반영되는 공유 방법이다. 왜? 링킹되어 있기 때문에 라는 뜻이죠. 자 여기서 만약에 클릭해서 엑셀로 갔어요. 엑셀에서 데이터를 수정합니다. 그럼 여기도 수정이 돼요. 바로 그거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OLA도 여러분들 이 용어 단독으로도 시험 문제 나오니까 좀 신경 쓰시기 바랍니다. 아무튼 문서 그 그림판에서 안 된다는 거 그 다음에 기본 확장자는 TXT다.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요거 또 시험 문제 잘 튀어나오죠. 문서의 첫 줄 왼쪽에 점 반드시 점 찍고 대문자 로고요. 로고를 입력하고 난 다음에 저장해요. 그리고 그 파일을 다시 열면요.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이 됩니다. 아울러 시간 날짜 삽입하는 바로 가격 키 FO도 좀 머릿속에 좀 넣어두시고요. 마타틀리다로 나올 수 있는 거니까 오늘 날짜 오늘 날짜 FO 그렇게 좀 알아두시면 되죠. 자 이제 그래서 그 대문자 로고를 입력한 다음에 그 파일을 저장하고 다시 불러오면 시간과 날짜가 자동으로 삽입된다. 이거 여러분들 또 한번 제가 백문이 부려일견 보여드려야 되겠죠. 자 그러면 일단 윈도우 키 누르고 R을 누른 다음에 실행 실행시킨 다음에 노트패드라고 입력하고 아까 입력했으니까 이제 확인을 누르겠습니다. 확인 눌렀죠. 자 그 다음에 여기다가 아까 점 로고 그죠. 대문자로 그 다음에 저장을 하겠습니다. 다른 이름으로 저장 그냥 저장 누르셔도 되고요. 처음이니까 자 바탕화면에다 찾기 쉽게끔 그 다음에 파일 이름을 뭘로 할까요. 테스트를 할까요. test.txt 저장했어요. 저장하겠습니다. 바탕화면에다 자 저장했고요. test.txt 그 다음에 X버튼 누르고 그 다음에 이제 다시 불러와야 되니까 제가 윈도우 탐색기를 좀 부르겠습니다. 윈도우 탐색기는 윈도우 키 누르고 E 누르면 되거든요. 지금 이제 화면이 좀 넓어서 다 안 보실 텐데 자 이렇게 좀 좁히고 바탕화면에다 아까 저장했었죠. 바탕화면 아까 test.txt 여기 있네요. 자 더블 클릭하겠습니다. 자 더블 클릭했을 때 여기 보세요. 지금 오전 5시 16분 제가 여러분들 새벽에 일어나서 지금 강의 해드리고 있습니다. 날짜하고 시간이 저절로 나오지 않습니까. 백민이 불여일견 직접 보셨죠. 네 바로 그겁니다. 저장 안 하고요. 다 윈도우 탐색기도 하고 죽이고 이해하셨나요. 직접 보여드렸으니까 여러분들도 한번 직접 실습을 하시면 되겠죠. 그 다음 글꼴이라던가 글꼴 스타일 크게 변경이 가능하나 글자색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것들도 여러분들 일반적으로 여러분들이 이제 우리 워드 프로세스 아리안글이라던가 MS워드라던가 이런 거 생각하시기 때문에 갑자기 저 메모장에서 물어보면 또 혼돈 올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서식 변경은 문서 전체의 단위로 이루어지지만 부분적인 변경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런 부분들 아 윈도우 7이니까 되겠지? 아닙니다. 조심하시고요. 자동 줄바꿈 기능이라던가 찾기 바꾸기 기능은 제공해준다. 이런 것도 좀 조심하시고 또 용지, 방향, 여백, 머리글, 바닥글 또 미리 보기 설정이 가능하다. 하지만 단 나누기 같은 거 우리가 전문 워드 프로세서 하는 거 있지 않습니까? 그런 것들은 제공되지 않는다. 이런 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메모장 실행 파일은 윈도우즈의 시스템 32 폴더에 노트패드.exe다라는 거죠. 그래서 exe가 들어가 있는 건 실행 파일이에요. 그래서 아까 우리 윈도우 키 누르고 R 눌렀을 때 노트패드라고 입력을 하면 메모장이 실행이 되는 원리죠. 자, 메모장 되셨나요? 자, 또 내려가겠습니다. 요번에 이제 워드패드라는 건데 이 워드패드라는 거는 메모장보다는 조금 더 세련된 기능이에요. 하지만 이제 워드패드를 이용하기보다는 MS Word라든가 아리안글을 많이 이용하시죠. 얘도 마찬가지입니다. 보조 프로그램에 워드패드가 있고요. 그 실행해서 워드패드 또는 WRIT 라이트 라고 입력한다고 확인 눌러주면 워드패드가 실행이 돼요. 자, 이거 여러분들 직접 한번 해보시고요. 그 다음 윈도우즈에서 제공하는 기본적인 워드프로세서 프로그램이다. 라는 거 알고 가시고 또 얘는 글꼴, 글자 크기, 폰트, 글자, 색, 컬러, 그 다음에 정렬, 왼쪽, 가운데, 오른쪽, 그 다음에 글머리표 등의 기능을 사용할 수 있다. 조심하시기 바랍니다. 워드패드이기 때문에. 그 다음에 기본 확장자는 RTF에요. 리치 텍스트 포맷의 약자인데 서식 있는 텍스트 이렇게 번역했죠. 리치, R-I-C-H 리치 풍부하다, 부유하다 이런 뜻이 있는 거고 텍스트 포맷 RTF 좀 알고 가시고요. 그 다음에 확장자가 DOCX 우리 MS Word 같은 경우 그 다음에 ODT라든가 TXT인 파일도 워드패드에서 오픈해서 열기해서 편집 가능하다 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 알고 가시고 아울러 날짜 시간 OLE 관련 개체 사입할 수 있다. 메모 정하고 달라요. 그 다음에 매크로 그 다음에 스타일 선 그리기 등 고급 편집은 지원되지 않는다. 이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워드패드 된다 안된다 기능만 좀 신경 쓰시고요. 그 다음 그림판 여러분들 이제 그림판도 마찬가지죠. 그림판도 보조 프로그램에 그림판 가시면 되고요. 얘도 실행 들어가셔가지고 MS Paint 또는 P Blush이라고 입력한 다음에 확인을 눌러주게 되면 그림판이 열리게 된다는 얘기죠. 그래서 윈도우즈에서 기본적으로 제공되는 그림 편집 프로그램이다라는 거죠. 여기 있죠. 바로 그림판이 실행되는 거 MS Paint.exe 기본 확장자는 PNG 이거 조심하시고요. 그 다음에 JPG라든가 GIF TIF PMP TIP 이런 거 다 편집서 열 수 있다. 이거 조심하시고 있다 없다 항상 제가 강조해 드리는 부분이에요. 그 다음에 작성한 그림은 저장한 상태에서 배경 그림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거 여러분들 많이들 시습해 보시죠. 그 다음에 Shift키 누른 다음에 선 그리게 되면 이제 수평, 수직 45도의 대각선 대각선 정원 사각형 쉽게 그릴 수 있다. 이런 거 이제 여러분들 기능적인 부분이니까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계산기 자 계산기가 이제 윈도우 XP일 때보다 많이 좀 발전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일반용 소프트에서 공항 프로 공항용 그 다음에 프로그래머 그 다음에 통계 뭐 계산기 기능까지 고급 기능이 많이 제공이 돼요. 자 얘는 역시 마찬가지로 보조 프로그램의 계산기고요. 그 실행 CALC 캘큐레이터 의 약자거든요. 캘큐레이터 캘큐레이션 그럼 계산하다는 뜻이기 때문에 또는 시작 검색 상자에서 계산기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눌러줘도 돼요. 자 이거는 뭐 백문이 불여일견이죠. 정말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칠판 지우고 우리 윈도우키 누르고 R 누른 다음에 C 그 다음에 그 다음에 또 중요한 건 뭐냐면 단위 변환도 됩니다. 여기 단위 변환 각도 그 다음에 날짜 계산도 되고요. 두 날짜 간 차이 계산 그 다음에 이 워크시트 가시면 주택 담보대출도 계산할 수 있어요.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 가서 자동차 임대 그죠? 그 다음에 워크시트 가서 연비 계산 그 다음에 그 연비 계산하는데 이제 킬로미터 단위로 자 이렇게 계산기가 굉장히 많이 발전을 했죠. 자 기본 이렇게 기본으로 오는 거고 일반 공학 프로그래머용 그 다음에 통계용 이렇게 되죠. 자 계산기 어렵지 않죠? CALC 좀 기억하시고요. 그 다음에 이제 실행 나왔네요. 실행은 제가 아까 말씀드렸었어요. 실행이라는 거는 우리가 이제 프로그램이라든가 파일 폴더 빠르게 열 수 있는데 그 보조 프로그램에서 실행 하셔도 되고요. 아까 요 윈도우키 누른 다음에 R 눌러서 실행 가능합니다. 이 그림이죠? 아까 보여드리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저는 제 화면에는 있거든요. 지금 저희가 녹화 화면이 풀로 다 보여드릴 수가 없기 때문에 전체가 다 안 보이고 이렇게 부분적으로 보이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자 여기 실행은 보이시죠? 저는 실행이 있습니다. 이 실행이 있는데 그죠? 없으실 거예요. 없으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자 시작 맨 그 왼쪽 작업표시줄 맨 왼쪽에 시작 버튼 있지 않습니까? 오른쪽 버튼을 누르시면 이제 속성이 떠요. 지금 우리 화면에 안 보여요. 여러분들 자 속성을 누르면은요. 바로 이 부분입니다. 작업표시줄 및 시작 메뉴 속성이 떠요. 그랬을 때 여기 보면 작업표시줄 탭 시작 메뉴 탭 도구모 탭이 있어요. 이 중에서 시작 메뉴 탭이에요. 시작 메뉴에 사용자 지정을 누릅니다. 사용자 지정을 누르고요. 그리고 여기서 밑으로 쭉 내려가면 실행이라는 게 보여요. 여기 있죠? 이 실행을 체크를 해놓으면 항상 보이고 체크를 해제하면 안 보입니다. 이해하셨죠? 저는 체크를 해놨기 때문에 계속 보이는 거죠. 이게 체크가 돼있는 게 편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이번 시간 끝난 다음에 실행을 체크해서 확인 그 다음에 적용을 누르시면 되죠. 자 위치 어렵지 않죠? 이렇게 적용을 누르면 이제 시작 메뉴에서 항상 나타나게 됩니다. 그 다음에 이제 확인 누르고 빠져나오고요. 자 바로 이 부분이죠? 방금 전에 말씀드렸던 거 그 다음 프로그램 실행 노트패드 메모장 P블러시 그림판 그 다음에 CALC 계산기 XL EXCL 그 다음에 MS XS XS가 실행이 되고요. 그 다음에 MS 컴피그 시스템 구성 유틸리티 그 다음에 레지스트리 편집기 이거는 파워유주가 아니면 가급적이면 명령어만 알고 계시고 쓰지는 마세요. 레지스트리 편집기 알리지 에디트 이거 약자죠. 레지스트리 편집하겠다. 알리지 에디트 그 다음에 익스플러러 탐색기 그 다음에 컨트롤 그러면 제어판이 열리고요. CMD 그러면 명령 프롬프트 예전 도스 모드로 간다라는 거고 MSI EXEC 그러면 윈도우즈 인스톨러 그래서 여러분들 요거는요. 요번 시간 강의 끝난 다음에 반드시 윈도우키 누르고 R 눌러서 하나하나 실행해서 좀 머릿속에 넣어두셔야 되겠죠. 맞다 틀리다 구분할 수 있어야 돼요. 요건 다시 한번 여러분들 별표 쳐드리고 강조해 드리겠습니다. 자 실행 됐죠. 그 다음에 이 캡처 도구인데 캡처 도구가 이제 새로운 기능이에요. 그래서 예전에는 우리 캡처 도구 여러가지 다른 프로그램들을 이용했었는데 윈도우 7에 캡처 도구가 있고 이거는 윈도우 7에서 무료로 제공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 캡처 도구 이용하시면 도움이 되실 거예요. 자 우리 캡처 또는 스크린샵 이렇게 얘기하죠. 우리 요즘 스마트폰에서도 화면 그대로 잡을 수 있기 때문에 바로 그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미지에 주석을 달고 저장하거나 공유할 수 있다. 그래서 보조 프로그램에 가면 캡처 도구가 있다. 이거 실행시키면 되는 거고 또 시작 검색 상지에서 캡처 도구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누르셔도 돼요. 그래서 그 캡처 유형은 자유 캡처 사각형 캡처 창 캡처 전체 화면 캡처가 있는 거고 그 다음에 캡처한 이미지는 HTML 또는 PNG GIF JPG JPEG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없다 있다 하시기 바랍니다. 자 이것도 백문인 불여일견 한번 보여드릴까요? 캡처 도구 어렵지 않으니까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 가서 제가 캡처 도구를 실행시키겠습니다. 지금 화면에는 보이지 않는 거 좀 양해해 주시고요. 캡처 도구 클릭했어요. 자 이렇게 캡처 도구 누르게 되면 그 이 화면이 뜨지 않습니까? 그죠? 이랬을 때 원하는 부분을 갖다가 이렇게 드래그를 하면은요. 바로 이 부분이 캡처가 되는 거예요. 이해하셨나요? 바로 캡처 도구다. 그래서 뭐 다른 이름으로 저장할 수도 있고요. 복사해서 아래한글이나 이런 곳에 가서 붙여넣을 수도 있다라는 거. 도구, 펜 뭐 형광펜, 지우개 이런 것들이 가능하다라는 것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캡처 도구 옵션도 있다라는 거. 자 이해하셨나요? 자 캡처 도구 자주 저장할 때 이제 방금 전에 말씀드렸었죠. HTML, PNG, GIF 또는 JPEG 파일 형태로 저장할 수 있다. 이것도 좀 같이 머릿속에 넣어두시기 바랍니다. 저장하지 않겠습니다. 자 캡처 도구 됐고요. 많이 이용되니까 여러분들 잘 이용하시기 바랍니다. 의외로 이제 윈도우 7이 깔려있는데 몰라서 못 쓰시는 분들이 많으세요. 자 문자표 가겠습니다. 문자표 같은 경우는 마찬가지로 보조 프로그램에 이제 조심하실 거 시스템 도구에 문자표를 실행한다라고 되어 있죠. 그 다음에 검색 상자에서 문자표 입력한 다음에 엔터를 눌러준다. 자 이거 한번 실행시켜서 구경만 한번 해볼까요? 자 모든 프로그램에 보조 프로그램에서 시스템 도구에 가서 문자표를 찾겠습니다. 자 문자표 화면은 보이지 않지만 문자표 자 이렇게 문자표가 열렸죠? 그래서 문자표 여러가지 종류가 있지 않습니까? 윈띵 2라든가 윈띵 3의 재밌는 도구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것도 여러분들 실습을 통해서 반드시 좀 확인해 보시고요. 굉장히 쓸만한 문자표 기호들이 많죠? 그래서 문자표 같은 경우는 보조 프로그램에 바로 있지 않고 시스템 도구에 문자표다라는 거 자 이 부분까지 말씀드렸습니다. 한번 볼까요? 문자표는 윈도우와 호환되는 프로그램에서만 실행된다. 조심하시고 또 문자표를 사용하게 되면 선택한 글꼴에서 사용할 수 있는 문자 볼 수 있다. 그 다음에 개별 문자나 문자 그룹을 클립보드 클립보드라는 건 임시 저장 장소 그래서 복사한 다음에 복사한 문자를 프로그램에 붙여넣기 할 수 있다. 이 정도 개념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문자표 뒤에 또 있나요? 네 스티커 메모 이거 여러분들 되게 중요하죠? 스티커 메모도 한번 직접 보여드리겠습니다. 스티커 메모 같은 경우도 새로운 기능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좀 알고 가셔야 되는데 뭐 우리 저 포스트잇 생각하시면 돼요? 어렵지 않습니다. 그러면 뭐 메모라든가 작업사항, 스케줄, 전화번호 적어놓는 기능이다. 크기 변경 이동 가능하다. 이 정도는 좀 머릿속에 넣어두시고 그 다음에 보조 프로그램에 스티커 메모다라는 거 또 시작의 검색 상자에서 스티커 메모라고 입력한 다음에 엔터 눌러도 되고요. 그 다음에 이제 컨트롤 N 누르면 새 메모가 추가가 되는 거고 그 다음에 삭제할 땐 컨트롤 D 딜리트겠죠? 그 다음에 스티커 메모의 색을 변경하려면 변경할 메모의 마우스 오른쪽 단추를 클릭한 다음에 원하는 색깔 변경 가능하다. 이렇게 알고 가셔야 되겠죠. 그 다음에 이제 텍스트 서식 바꿀 수 있거든요.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L 누르게 되면 글머리 기호 목록이 나오고 이건 뭐 잠시 후에 한번 좀 보여드리기로 하고요. 자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이제 서식 유형 같은 경우도 컨트롤 플러스 B 볼드 굵게 되고요. 그 다음에 컨트롤 플러스 I 누르게 되면 이탈릭 기울임 꼴이죠. 그 다음에 언더라인 U 밑줄 그는 거고 그 다음에 뭐 취소할 때 쓰는 컨트롤 T 그 다음에 크기 컨트롤 Shift 크다 기호 그 다음에 글씨 크기 축소 컨트롤 Shift 작다 기호 그 다음에 아까 말씀드렸듯이 글머리 기호 컨트롤 Shift L이다. 그래서 한번 더 누르게 되면 번호 매기기로 진행 전환이 된다. 이 정도도 좀 알고 가시기 바랍니다. 자 백문인 불의일견 이것도 한번 보여드리겠습니다. 자 스티커 메모 바로 이거죠. 자 이렇게 이동도 가능하구요. 크기 변경도 가능하고 자 여기다가 뭘 누를까요? 우리 테스트 테스트 뭐 그 다음에 한글로 컴 R 이 정도로 이제 한 다음에 가겠습니다. 그 다음에 우리 아까 컨트롤 B 누르면 글씨가 굳게 되죠? 그 다음에 I 기울어지고 그 다음에 컨트롤 U 밑줄 또 컨트롤 T 취소선 됐죠? 그 다음에 크기 확대하겠습니다. 컨트롤 Shift 크다 기호 자 키보드가 여러분 화면에 지금 보이진 않지만 됐죠? 그 다음에 다시 작다 기호 바로 이 부분이죠. 그 다음에 컨트롤 Shift L 누르겠습니다. 자 L 이렇게 글머리 기호 한번 누르면 이렇게 숫자로 변한다라는 거죠. 이해하셨나요? 자 이것도 시험 문제에 나온 적이 없기 때문에 앞으로는 또 나올 수도 쓸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좀 눈여겨보셔야 되겠죠? 자 이게 바로 스티커 메모 우리 포스트 이사에 해당이 된다라는 거 잘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윈도우즈에서의 보조 프로그램 되게 재밌죠? 이거는 여러분들 뭐 강의 들으시면서 강의 들으고 난 다음에 여러분들 또 한번 직접 들어가셔서 시습을 통해서 확인하시면 유용한 기능들 캡쳐라든가 이런 스티커 메모 같은 거 유용하게 사용할 수 있으실 겁니다. 자 수고 많이 하셨고요. 다음 시간에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